자 이번주 주말 프로젝트는 가스레인지 입니다 10년된 빌트인 매직 가스레인지 인데 모델이 gra 4023 불만은 일단 지저분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끝 상판이 유리입니다 유리 밑에 뭔가 지저분한게 저 밑에 들어가서 위에도 지저분하지만 이 밑에가 지저분해서 보기 흉하죠 만족도라기보다는 문제는 최근에 불을 킬려고 하니까 불이 잘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점화 불량 왜 먼저 공부하는건 당연히 이 매뉴얼 플러그 220볼트 플러그가 있어서 이 플러그가 꽂혀서 건전지 문제는 아닌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불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오염문제였던것 같습니다 오염문제 쪽에 이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거랑 이걸 다 청소해주는거겠죠 유리판 밑에 있는 이 이물질까지 좀 제거할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리상판이 있는 가스레인지를 분해하는 영상이 없죠 일단 해봐야 될건 당연히 가스부터 꺼야죠 가스 나오면 안되니까 이제 가스 꺾고 저 코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코드를 뺐습니다 위에 청소할 준비는 된것 같구요 일단 뭐 이거 이런것들 분해하는거죠 이거 분해해서 청소하는거죠 이건 이제 하나씩 이것도 조립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10년된 떼들이 이러면 거의 10년된 떼죠 얘를 빼내야 이 나사가 이 나사가 다 녹슬어서 걱정이네요 이제 뒤쪽인데 뒤쪽은 기름때가 쩔어있는데 으으으 캡 캡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빠야죠 얘는 그냥 땡기면 땡기면 빠질것 같아요 빠졌죠 얘네들도 다 해야 되고 기름때 이런데도 다 청소를 해야돼 지금 상황입니다 원래는 십자가 있었던것 같아요 여기 근데 다 녹슬어서 이 4분의 1인짜리 소켓이 여기 딱 맞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 딱 들어오세요 아구 부러졌어 에이 응 사과서 아예 부러졌습니다 망했다 부러진 나사는 꺼내야 되는데 아 나사가 이렇게 생겼네 여기 워셔가 있고 이게 사 분의 이 인치 소켓이니까 quart چ... 그러니까 4분의 이 인치 나사가 세개씩 있습니다 groans 여덤 swinging 어떻게 하나 자신 Escape Okey 그러면 이게 빠지죠 이렇게 빠져야지 후.. ennes 이는 뭐 완전히 녹슬어가지고 녹슬어서 갈라졌는데? 이런데 막 갈라졌어요 아 가스가 이 구멍으로 나오나보다 이게 가스가 옆으로 새지 않을까? 이게 이 정도... 녹슬어... 아... 오마이갓... 그럼 부러져 이게 세 개 다 부러졌어 자... 어차피 다 부러졌고요 이게 부러져도 얘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얘는 잘 빠지겠죠? 얘는 잘 빠집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네요 이렇게 고무박킹이랑 같이 뭔가 알루미늄판이 하나 있어 기름대도 많을뿐더러 이게 알루미늄판이 하나 이게 뭐가 되있고요 고무박킹 뭔가 알루미늄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성해야 겠다 우리 우리가 지금 너무... 무심했다 어휴... 세상에 이거 분해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상판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밑에서 드니까 이렇게 들렸죠 어휴... 뭐가 뭐 움직이는 소리 전기 가스고 이 나사들이 다 녹슬어가지고 그게 문제네요 기본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얘를 풀어야 될 것 같아 나사가 그... 녹슬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사이즈 맞는 걸 입히고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들렸더니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좋고 자... 상판이 풀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쪽까지 이걸 청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는 뒤쪽을 보니까 유리라는 씨리되어 있습니다 유리를 누르면 소리도 나고 이게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녹슬고 한번 부품을 부품을 사서 다시 끼면 될 것 같아요 이런거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다 부서졌지만 이렇게 이걸 매직 가서 사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그냥 우리 보통 하는 가스스톱브랑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이런거 이제 뭐 까는거죠 자 이게 유리상판인데 유리상판에 이 유리는 다 제거해서 좀 청소를 했는데요 이 뒤에 이 하얀걸 없애려면 결국은 이 브라켓에서 어 유리를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보러 아 보러 빠졌죠 빠집니다 이게 유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고 여기 칼질을 쭉 해서 어 지금 흠집은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다시 청소하고 실리콘을 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제거를 했습니다 뭐 제거는 실리콘을 칼로 제거하고 칼로 이렇게 떼어서 버렸고요 이렇게 내조박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 청소를 해주는 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삭아서 아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 이 시티지가 하나 깔려있나 이 사이에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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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녹슬어가지고 녹이 튀어나오는 거 같아 어 어 아따 자 이 매직 상판을 지금 청소는 끝냈고요 분해도 다 했고 유리 상판인데 빌트인 유리 상판이 있는 전자레인지에 이 유리 뒤쪽에 있는 때를 지으려고 했더니 어 지워지지 않는다 지울 방법이 없다 만약 이게 AS 기간에 발생했으면 어 교체를 요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음의 눈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어 청소를 하고 조립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를 쭉 했습니다 아 열심히 닦았는데 아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게 다 닦았는데 아주 힘들고 여기도 아까 때가 엄청 많았었죠 어 다 깎았고 저기도 청소해주고 여기도 청소해주고 어 이걸 집어넣어서 여기다 넣는게 일이죠 여기는 근데 깊지가 않아서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뭐죠 자 투명 실리콘으로 접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립을 했습니다 이 상판 유리판 문제는 이제 얘를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스파크 나는데 요거는 이제 썸머 커플이라고 하고 이제 온도 측정하는데 여기가 스파크 나는 데인데 뭐 멀쩡은 한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칫솔질로 좀 문제로 자 상판을 얹고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상판을 이게 가스레인지 어 그 위에 얹어서 양 옆에 나사 여기 나사죠 이거 요거랑 저기 4개 저쪽에 있고 4개를 얹고 그 다음에 얘를 조립을 했습니다 이정도 상당히 깨끗해졌죠 반짝반짝 빛나니까 자 이제 손잡이를 꼈는데 여기가 이제 보통 요리하다가 손 대는 부분이니까 얘는 좀 열심히 닦았는데 주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리하면서 이게 이제 손을 대는 부분이니까 SK매직 서비스센터 가서 사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품인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유리판이 있으니까 밑으로 쳐지면서 압력이 과할 수 있잖아요 기능은 그래서 요 받침으로 유리판을 떠받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가서 가격이 만원 하나에 오천원씩 만원이라고 해요 여러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살짝 들떠있기도 하고 원래 이게 유리를 받쳐주는 부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리를 받쳐주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딱 올라가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고정시키지 못하고 슬라이드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시 갖다 주고 반납을 하고 다시 풀러서 여기 알루미늄만 놔두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파워를 연결했고요 이게 불이 들어와야 될텐데 걱정이네 아 오케이 전사를 켰고 자 불은 만세 잘 들어왔습니다 한 6시간 정도 7,8시간을 작업을 했고요 원래 점화가 잘 안 돼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덕분에 깨끗이 닦을 수 있었고 이 매직 특히 이 모델 이 안에 청소할 수 없다는 거를 좀 알아놨던 것 같고요 매직 빌트인 가스레인지 갖고 계신 분들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